우리 보배도 꽃처럼 진짜 화사하게 봐라. 누워서 좀 한번 볼까? 다음 날, 꽃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 엄마 미선 씨가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. 우와, 보배 씨 지금 활잡혔네. 보배 머리처럼 활잡혔네. 집과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보배를 위해 꽃 구경에 나선 건데요. 활짝 핀 꽃이 딸을 닮은 것 같습니다. 하도 병원에만 있는 친구라서 벚꽃이 만개한다고 해서 오늘 축제도 있다고 해서 나왔어요. 위에 꽃이 진짜 예쁘게 폈지? 지금껏 그 흔한 여행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모녀. 하지만 언젠간 화창한 꽃길을 꼭 함께 걸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제가 바랄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. 그냥 꾸준하게 보배가 아프지 않게 치료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치료를 멈추면은 보배 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꾸준하게 제가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일 일자적인 목적이에요. 치료는 벚꽃이